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발의 주쁜 시간입니다. 이 화면,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여름인데요. 반팔도 입고 있죠. 게다가 비도 좀 내렸었어요. 오늘 출근하면서 좀 습하고 비도 내리고 하다 보니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지금 일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고 더 덥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마도 한국보다는 일찍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길고 장마가 끝나기도 채 그 전에 또 가을 태풍이 겹쳐서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어찌 보면 1년 내내 봄날에 뭐 며칠 빼놓고는 늘 항상 1년 내내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제 머릿속에 도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도 보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우산을 사기 위해서 우산 가게를 간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편의점에 가면 한 코너에 우산이 파는 그런 현상인데요. 일본은 우산 가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산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상품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날씨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사뭇 다르구나를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나라도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고 연중행사나 명절도 비슷해서 실은 일본에 있는 동안 가끔 내가 진짜 일본에 있구나 그냥 저기서 버스 타면 한국에 갈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날씨 때문에 사뭇 정말 여기가 일본이구나 생각한 적이 많았었어요. 자 어떤 점에서 좀 다르냐면요. 바로 이런 문화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먼저 보실까요? 굉장히 귀여운 인형인데요. 창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형이에요. 표정도 귀엽고 만들기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우산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살짝 보이시나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너무 이젠 지겨우니까 이제 비가 내리지 말고 그치고 날이 갰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바람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거는 처마 밑이나 혹은 창문에 거는 그런 인형이 바로 이 데리테르보즈라는 인형이 됩니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테르보즈 이름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리테르 데리테르 뭔가 반복되니까 뭔가 강조하고 있나봐요. 실은 동사입니다. 동사에 테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조명할 때 조자요. 빛을 조자가 됩니다. 빛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테르, 테르, 쨍쨍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밝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죠. 테르테르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바로 보즈인데요. 이 보즈라는 단어는 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작은 남자아이들을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보즈예요. 한국어로 따지면 동자 혹은 꼬마 이런 느낌입니다. 보즈 굉장히 귀여운 어감도 귀여운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즈라고 하면 꼬마 즉 귀여운 느낌도 있지만 뭔가 이 꼬마야라고 없인 여기는 느낌도 우리 한국어에도 있죠. 마찬가지로 일본어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즈라는 단어가 뭔가를 조롱하거나 놀리고 싶은 어떤 단어에 같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까보즈예요. 우리 3일, 미까라고 읽죠. 3일, 어? 살짝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작심 3일을 일본어에서 미까보즈라고 해요. 요꼬마는 뭐 결심해봤자 3일밖에 안가 이런 느낌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미까보즈 미까보즈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조롱하고 싶은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꼬마라는 느낌으로도 쓰이지만 두 번째는 스님이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스님을 보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테르테르 보즈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서의 보즈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굉장히 귀엽고 아이아이 하니까 꼬마라는 느낌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은 스님의 의미인 보즈입니다. 일본에 전설, 설화가 있는데요. 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떤 마을에 너무나도 긴 세월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강도 넘쳐나고 진흙이 막 생기고 벼도 다 쓰러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궁핍한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아, 부처님께 여러 가지 음식을 공양해서 열심히 빌면 이 비가 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식량, 곡식, 과일들을 다 꺼내오고 본인이 먹을 것까지 모두 가지고 나와서 며칠 동안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본인이 먹을 것까지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을 공개 처형했대요. 교수형이죠. 교수형 맞나요?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약간 이제는 조금 무섭게 보이시나요? 따라서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 비가 막 내리던 늦은 밤이었는데 귀가를 할 때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우산에 탁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봤더니 이 테르테르보우즈가 빗물에 막 번져서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깍 질른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설화가 전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 테르테르보우즈가 더 이상 귀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서 예쁘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 비가 정말로 그래서 그치고 나면 이 인형을 거꾸로 매달아두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일본과 한국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이렇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생겨난 이런 문화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고요? 자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림 테르테르보우즈의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독해로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눈에 자주 익혀놓으시고 테르테르보우즈 정답으로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